올해 초여름 기온이 평년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지난 21일 창영군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망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으로 당시 밭에서 양파 수확을 하고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결국 숨졌는데 당시 창영군의 낮 최고 기온은 30.2도였습니다.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52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.